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홍기야 글씨 모르지? 엄청 귀엽고 멋있는 강아지란 뜻이야 잡아줘? 무서워? 응 개꼬리가 슬프잖아 지금 봉키야 괜찮아 봉키야 오이 안 먹을 거야 진짜로? 오이 봉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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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장 팔이랑 좀 달라? 집에서 보는건 좀 무서워? 봉키야 캠핑장 팔이랑 좀 달라? 봉키야 캠핑장 팔이랑 좀 달라? 봉키와 캠핑장 팔이랑 좀 달라? 괜찮아, 먹어도 돼 괜찮아, 엄마가 팔이 못 오게 지켜줄게 폰키야 괜찮아, 용기를 내 폰키야, 오이 오이 여기다 놓을게, 이거 가져갈 수 있지? 폰키야 여기 어떻게 나왔어? 언니한테 큰 오이를 주는 거 같았어? 안아줘 안아줘 우리 애기가... 파리가 무서워서... 파리가 뭐라고... 파리채가 캠핑장에 있어 파리채가 캠핑장에 있어 파리를 잡아줄 수가 없어, 엄마가 거기 숨어있을 거야, 그러면? 그럼 거기 숨어있어 루디야, 파리 좀 잡아줘 루디야, 파리 좀 잡아줘 루디야, 파리 좀 잡아줘 또 언니 있다고 용감한 척 나와보네 라디야, 파리 좀 잡아줘 빨리 파리 잡아줘 빨리 빨라기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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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갱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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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 진짜 팔이 안 무서워? 멋진데? 아가들 아가들 폰키야 소리만 지르지 말고 잡을 생각을 해 아니 화만 내지 말고 빨리 잡으라고 아니 팔이 보고 도망가던 폰키 어디 갔지? 로디 로디야 너무 피곤해? 우리 로디 눈이 퀭해 로디야 또 발바닥에 땀이 이렇게 났어? 로디야 용맹한 척 했잖아 용맹한 척 하다니 발바닥에 땀은 나고 있었어? 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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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기야, 글씨 모르지? 엄청 귀엽고, 멋있는 강아지란 뜻이야 오, 룸누매 엄청 멋있어 오, 룸누맨 서 rupees 오, 룸누맨 오, 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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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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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까지